오렌지 주스 주스 원중근 박스 마트 아니죠 은세 백화점 지은군 감동 감동 선물 왜왜왜왜왜 오렌지 선물 박스에 담겨있고 또 감동을 받잖아요 선물을 주면 정답입니다 백점 백점 정국은 또 백점이네 도구를 상대로 만났어요 정말 정말 싫어해요 자 잠깐만 뭐라고요 오렌지 싫어요 오렌지 싫대요 오렌지는 한번 먹으면 오렌지가 너무 커서 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귤을 좋아한다고 귤이 나 나 귤 사줄게 오렌지는 커서 입에 들어가면 네 오렌지는 커서 입에 들어가면 네 오렌지 커서 입에 들어가면 오렌지가 정말 먹고 싶은 모양이 오렌지가 정말 먹고 싶은 모양이 그리고 쪼그만하니까 아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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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가지고 하지만 하지만 난 그게 사는게 더 맛있는 그래요 여기 길도 맛있긴 한데 여기 길도 맛있긴 한데 사는게 더 맛있어요 알았어, 그래 알았어. 시원해 그만해. 개인받도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담은 해야겠는데. 마파기. 자, 준결승입니다. 두 사람이 풀릴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입이 없는 거죠. 자, 믿은 것. 이게 입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좀 까먹지 마. 나 좀 까먹지 마. 꼼.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자, 그를 좋아하는 시우군. 자. 내가 너를 살려줄게. 우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왔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왔다. 눌러, 왔다. 눌러, 빨리.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이. 뭘 살려줄게. 뭘 살려줄게. 아, 진짜. 진짜. 자, 준결승. 이게 까먹지 마. 이게 입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밥은 먹고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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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준결승. 이게 입이 있다면. 날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날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내가 한 글대로 다 보내버렸잖아. 방 야. 야. 약방은 뭐 다 맞췄어요. 혼방에 보내줘요. 검사 아빠, 조명 아빠. 누구다니? 자 두 사람이 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좀 어려워요. 자 은중근. 이게 입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때문에 머리 아프지. 나 때문에 머리 아프지. 그렇죠. 자 은중근. 입이 있다면? 난 베개가 아니야. 자 은서야. 너 나랑 놀면 엄마 아빠가 진짜 좋아할걸?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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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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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야. 얘기 한 번 못하고 떨어지네. 아무거나 얘기해요. 왔어 왔어. 머리 아프다고 해서 수술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자 자. 책. 정답. 아니 책이 왜 머리 아픈 거야? 어 안 아프세요? 어 늘. 늘 가까이 가는 거야? 알았다 왔다 왔다. 고맙습니다.